자 이번 영상 찍어볼 동향룡 이에요. 저번에도 동향룡 접었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는 버전 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 느낌 좀 더 나게 살짝 더 손을 받고 그리고 배 배는 이렇게 색반전을 한번 줘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염도 더 길어지고 머리를 조금 더 신경쓴거에요. 머리를 좀 더 신경쓰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에요. 박스플릿으로 잡았고 48등분으로 잡은거에요. 저번에는 64등분으로 잡았는데 거진 그냥 32등분 이었죠? 거기서 좀 더 등분이 추가된 버전이에요. 비닐 로가도 안하고 비닐처럼 접고 배에 색반전 주려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했는데 둘다 잘 잡힌거 같아서 다행인거 같아요. 이번 영상은 좀 찍기 힘들거 같아서 1차적으로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이번 영상은 기본형 잡는 것만 일단 해볼게요. 여기가 머리 여기가 앞다리 여기가 앞다리 여기가 뒷다리 여기가 꼬리 이런식으로 될거에요. 이걸로 잘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게 3cm 색종인데 이걸로 48등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걸로 접어질지 모르겠네요. 기본형도. 일단 시작해볼게요. 이걸로 접어질지 모르겠네요. 기본형도. cemosys. 이걸로 접어질지 모르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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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 이렇게 3칸을 빼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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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여기 3칸 잡고 한칸 내려주면서 한칸 내려주면서 한칸 내려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gesch store . . . . . . . . 이런 식으로. . 일단 여기 머리 쪽은 두고 끝으로 가서 여기 꼬리 쪽 조금 손볼게요 일단 가운데 이렇게 하나 해주고 이제 옆으로 1 2 3 3개 만들어줘요 1 2 3개 만들어줘요 3 2 3개 만들어줘요 3 3개 만들어줘요 이렇게 세개 빼고 이렇게 쫙 내려줘요 이렇게 세개 빼고 이렇게 쫙 내려줘요 용 다리는 4칸 위로 잡아 끓여서 4칸이 될 때까지 쭉 내리면 돼요 1 2 3 4 1 2 3 4 1 2 3 4 4칸 잡았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하면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2 3 4 4 1 3 4 4 4 1 3 4 4 4 1 3 4 4 4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올려서 빼줘요 나머지는 이렇게 올려서 빼줘요 그리고 발가락 붙이면 여기 깎여 있잖아요 여기도 깎으면 되는데 종이가 작아서 이런식으로 그냥 잘 깎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그냥 잘 깎으시면 돼요 이런식으로 그냥 잘 깎으시면 돼요 2 3 3 3 4 4 4 5 6 7 Tales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도 3칸 빼주고 1칸 빼주고 여기 4칸될 때까지 쫙 내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 2, 3, 4 4칸 나왔네요. 4칸 나온걸 이제 발가락 만들고 하면서 잘 분배해줘요 하나하나 잘 까지고 1 2 3 4 4개 나오니까 이렇게 빼줘요 여기도 잘 깎아주면 되요 발가락을 이것처럼 잘 깎아줘요 결정도 잘 깎아줘요 하나하나 잘 깎아줘요 너무 깎아줘요 더 깎아주시면 안 돼요 спины 이 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종이가 작아서 잘 안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뒤쪽은 끝났고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턱이 될 부분인데 적당히 내려서 턱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적당히 해서 여기가 수염, 주둥이, 논, 뿌리 될 부분이에요. 보시면 이런 것처럼 여기를 내려서 턱을 만들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 여기가 그 목 갈기가 될 부분이에요. 이쪽 가서 여기 갈기가 될 부분은 여기에서 여기 한 칸 떼서 여기 여기를 잡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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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칸 떼서 한번 더 가서 뺄 수 있게 만들고 한칸 떼서 한칸 떼서 여기 두 개를 두칸으로 갈기를 만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적당히 내려서 이렇게 8 팔 부분은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7,8 1,2,3,4,5,7,8 그래서 팔은 앞팔도 4칸 비율로 갈 거니까 4칸 나올 때까지 잘 그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3칸 나왔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4칸을 빼주고 빼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부터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 치마 뽑기를 하거든요. 치마 뽑기를 해야 되는데.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죠?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부터는 색종이 그라서 치져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치마 뽑기. 원래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싫을 거 같은 건 그냥 한꺼번에 뺄게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서 똑같이 한꺼번에 다 빼버려서 해버릴게요. 상대가 안 valu 깜깜고 이렇게 snazz을 때 아주 잘 그녀뱅한 제품이 되었네요. 그트스맨이 되었네요. 예, 이건 양밤이 되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래는 하나하나 해야하는데 그냥 한꺼번에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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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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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건 색종에서 특히 더 늘어나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한쪽이 엄청 눌리거든요 이런식으로 버려질 수 밖에 없어요 이 구조는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집으로도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런식으로 대강 맞추고 이걸로 보시면 대강 이런 느낌으로 맞추면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여기 앞발쪽 정리할게요. 여기도 여기랑 마찬가지로 발가락 4개 만들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로 하면 5개가 되서 여기로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꺾어서 만들어요. 이렇게 하고. 다시 잘 꺾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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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렇게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깎고 여기도 깎고 똑같이 잘 해줘요 깎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깎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깎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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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아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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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이게 한개 용의 여기가 표현될거에요 동양용 보시면은 팔다리에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거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거 있는거에요 여기 이건 여기 이걸로 잘 나눠서 이렇게 만들거에요 이제 여기 갈기부분 특히 더 찢어지기 쉬울거에요 여긴 특히 더 많아가지고 너무 많죠 억지로 펴서 하나하나 적당히 정리할게요 이거로 정리는 잘되네요 이런식으로 잘 정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제가 이해가 어떻게 되니까 우릉 양식으로 잘 적당해서 잘 적당해서 잘 적당해서 잘 적당해서 장 usu는 잘 적당해서 잘 적당한 안다 잘 적당한 슬픔 잘 적당한 잘 적당한 이상은 자, 이걸로 쉽게 잘 됐네요. 이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건데 끝에 부분만 이렇게 접어 넣어줘요. 끝에 부분이 남아가지고 끝에 부분만 이렇게 접어줄거에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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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했어요 이렇게 한거 이러면 갈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또 절반은 줄거에요 한칸 띄고 두번째꺼는 이렇게 잡아버려주고 또 한칸 띄서 가운데번째꺼 띄어서 여섯번째꺼 이런식으로 팍 줄여줘요 이런식으로 갈기를 잡아줘요 돌려서 여기도 똑같이 이게 조금 더 많이 낫다고 하거든요 이제 뭔가 더 많이 낫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그 정도가 더 맛있는데 처음에 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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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본형만 한데 이정도라. 이제 기본형하고 그 다음 것도 좀 녹아다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 한거에서 똑같이 잡고 띄고 잡고 띄고 잡고 띄고 잡고 띄고 이런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동향용 기본형이 완성된거에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끊고 숨쉬었다가 이걸로 영상 다시 찍어 올릴게요. 근데 언제 다시 찍을진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오늘 찍을건데 모르겠네요. 이제 여기서 남을 부분은 머리 좀 잘 다듬어서 해줄거하고 여기 여기 몸체 몸체가 이것 때문에 조금 녹아다가 있긴 한데 크게 녹아다 아니에요. 그리고 팔 팔 팔 부분도 적당히 하면 되고 여기가 조금 그럴 수 있고 여길 여길 좀 강제로 벌려가지고 어찌어찌 잘 맞추면 돼요. 자 그럼 어찌 됐든 동향용 기본형 잡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 끝